동대문구가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데 5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 신축 시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경비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. 휴게시설에는 침상형 의자, 냉난방시설, 탈의가 가능한 화장실을 갖추는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의 검토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.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